성격 파악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격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돼가지고 성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사실 올해 한번도 성격 파악하는게 좀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가한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띠하고 태어나는 월하고 일천간하고 그리고 이제 시는 별 중요하진 않은데 일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하는데 띠가지고 해도 사실은 성격이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 실수를 많이 하고 제일 잘 맞는 방법은 일천간 일조천간이죠. 그죠? 요거 가지고 하는게 제일 잘 맞아요. 그죠? 또 저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월이잖아요. 그죠? 월의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월에 태어난 것도 가지고 보면은 잘 맞아요. 월하고 월지하고 일천간하고 기준 해가지고 보면은 잘 맞으실 거에요. 여기 보면은 76쪽에 보면은 띠 가지고 성격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지띠다. 지띠 자체가 원래 줄서 그 할 때 지는 자가 지띠 잖아요. 그죠? 이 자는 있잖아요. 수에 보면은 해산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깨끗한 맑고 깨끗한 물 그죠?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라는 놈이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그죠? 그 분만 하도 또 해는 뭐에요? 해는 우리 그 자체로 돼지잖아요. 그죠? 돼지가 어떻게 해서 지저분하죠. 그죠? 그런데 식복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먹는 걸 잘한다. 그죠? 자 요거는 오물에 해당된다. 그죠? 그죠? 요거는 아주 순수한 물이란 말이에요. 청정수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수일주는 원래 지혜를 나타내야 되죠. 그죠? 지혜를 나타내야 머리는 비상하단 말이에요. 머리는 비상하단 말이에요. 하고 축은 축은 소잖아요. 그죠? 소가 어때요? 소가 참 우직하고 무식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또 있잖아요. 성격 자체로 보면은 이 축이 뭐에요? 축이 동토에 해당됩니다. 동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띠로 봐도 그렇고 얼축이라고 합시다. 얼축이 같다면 이 사람 단체는 얼목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죠? 부드러운데 이게 뭐에요? 축이 이 동토야. 동토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축은 내 몸이 차가워서 죽을 지경인데 내 몸이 차가워서 죽을 지경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상이 어떻게 하세요? 인상이 찡그러지는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또 축은 있잖아요. 동토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요. 축은 자가 자가 이 양이 시생한다 그랬죠. 그죠? 축은 이 양이 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뭐에요? 이는 삼량이 시생을 하죠. 그죠? 이 삼량을 탄생시키려고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뜨면은 축을 이 지나면은 해동이 되죠. 그죠? 그 해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꽁꽁 얼읏 붙어있던 축대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축대를 보수해야 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 몸에 축대가 뭡니까? 허리가 안 좋은거에요. 이런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다. 그죠? 그죠? 우직하게 가할 수 있는 그런게 똑같아요. 이게 이제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확 튀어나오려고 하는거죠. 개구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이는 호랑이 저거죠. 열 들어가지고 번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저돌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 같은 거. 이렇게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호랑이 때하고 뱀 때가 대부분 안좋아요. 왜? 너무 사고를 잘 치기 때문에. 이렇게 호부가 굉장히 크고 그런게 있겠죠. 그죠? 또 토끼는 토끼는 어때요? 이 저번에 어떻게 그랬어요? 항상 일지에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일지에 있는 부부간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상이에요. 우리 미술식 아니고 데칼코마니처럼 보이죠. 그죠? 책 속에 실을 끼워왔다. 해가 빼내면 다 똑같이 넣어드네요. 그런상인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면은 토끼는 아주 깨감한 저거죠? 깨감한 그런 부재 성질이 굉장히 급하게 저거죠. 자 지는 용이잖아요. 그죠? 용은 항상 비하고 구름, 바람을 대동하고 그래서 음습하지요. 습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습하면 뭐가 갑니까? 습하면 습하면 우리 몸이 차갑지요. 그죠? 임묘, 진 할 때 전문에 말해서 진자손풍이라고 풍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죠? 풍을 조심해야 되고 또 혈액순환이 안되 그런걸 띠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내는 이 사람은 반드시 풍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은 진 자체가 아주 아주 뭐야 그걸로 보면 머리가 어때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온갖 아이디어가 다 놓은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진화.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래 보겠죠. 이 사는 사는 화는 화인데 사하고 오하고 틀린게 사는 이거는 완전히 오하는 순수한 불이에요. 사화는 불은 불인데 대장간에 샘물록 이라는거죠. 그래서 여기 경김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사안에 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 녹은 샘물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을 끼얹으면 왕지의 금으로 변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화하고 오화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사도 화는 화인데 성질이 나면 굉장히 냉정하게 해지거든요. 오화하고 틀립니다. 여는 확 했다가 파 꺼져 버리는데 여는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질이 났다 하면 완전히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을 가지고 금이 뭡니까? 칼도 되고 쇠 뭉치도 되죠. 그죠. 반드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돼. 그래서 사화하고 오화하고 틀립니다. 사화하고 오는 원래 불이기 때문에 원래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화하고 오화하고 그렇게 틀리고 또 미토는 미토 미토 자체가 예를 들어 어디든지 미토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미토가 있으면 얼미생이다. 이 미가 뭔지 알아요? 미가 반드시 집안에 키도 한 사람 있어요. 그죠. 미토가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 기도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소토산 그죠. 지청이 얇죠. 그죠. 지청이 얇기 때문에 마음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변화 무상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런게 있답니다. 뜨겁잖아요. 그죠. 뜨겁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격이 급한거죠. 그죠. 자 실금은 이 자체가 보면은 뭐예요. 자기 원래 생을 다 하고 그 하는거죠. 그죠. 생을 다 하고 요거는 또 이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4분의 1도 돼요. 4등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점 칠 때 보면은 이런건 아시는 4를 표하잖아요. 그죠. 쪼가리 내면은 쪼가리 내면은 쪼가리 내면은 4등분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금은 실금은 수가 수리가 4에 해당되죠. 그죠. 요거는 또 이제 원숭이잖아요. 그죠. 원숭이가 어때요. 원숭이는 아주 별나거든. 그죠.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는단 말이에요. 요건 또 칼 중에서는 아주 큰 칼이에요. 큰 칼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칼 차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해달냐고 고소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끊고 맺는게 정확하고 또 의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ㅡ 이 유금은 유금은 면도카리죠. 그죠. 면도카리고 하늘에서는 뭐 해서요. 이게 쓰리라 했잖아요. 그죠. 침도 되고 솜꽃도 된다. 예를 들어 유가 있는 사람은 침술 같은 건 참 잘해요. 또 유는 술잔도 되죠. 술을 잘 먹을 수 있고. 유금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일주나 일주에 유가 하나 있고 다른데 유가 있으면 이게 새끼리 부딪히잖아요. 여사일 경우에 반드시 산액이 있어요. 자궁에 탈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금이다 보니까 작은 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술은 이 술 자체는 온토에 해당이 되죠. 온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정이 참 많죠. 그죠. 정이 많고 또 이런 개가 잠이 많잖아요. 그죠. 잠이 많고 좀 게을러. 그리고 또 술이 있는 것들은. 이 깊은 산중에 불이 있거든요. 깊은 산중에 불이 있는데 뭐예요. 이거는 기도터나 산중에 절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술생이다. 경술생이다. 그런 것들은 집안에 반드시 기도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선임이나 누가 있을 거예요. 아까 해는 설명해줘. 그죠. 해는. 자 이거는 검은 물. 그죠. 오물. 또 욕심이 많겠죠. 그죠. 돼지가 먹을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학문을 한번 참 잘할 거예요. 자 77페이지 보면은 생월에 대해서 생월에 대해서 자 그걸 알아보고 생월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78쪽에 있는 일천간입니다. 제일 첫 시간에 아마 제가 그 공개 강의식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 간목은 간단하게 해서 제가 그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일주천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간목을 뭐. 간목은 너무 꼿꼿하죠. 그죠. 을목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죠. 그러니까 간목하고 을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일천간이 간목이다. 간목이다. 아직 이제 우리 육체는 안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일주천간이야. 그건 나하고 같은 오행이잖아요. 그죠. 나하고 같은 오행이 을목인데 그런 것들은 나하고 같은 우리 집안으로 갔다면은 학렬이 같은 사람은 뭐예요. 형제가 되죠. 그죠. 형제. 이 간목은 을목은 넝쿨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넝쿨이 되면 칭칭하면 올라오라고 돼요. 이 간목 자체는 굉장히 괴롭겠죠. 살아가는데 또 이 나무가 많잖아요.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가지 많으면 어때요. 이 바람이 나는 거죠. 바람살라라죠. 그죠. 형제 때문에 평생 바람살라라죠. 딱 바꾸어야죠. 얘기합시다. 일주가 을목이라 합시다. 이거 뭐예요. 자기 똑같은 모기니까 형제죠. 그죠. 형제국이라 했죠. 그죠. 월인 것 같으면은. 그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어? 내가 타고 올라갈 배경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은 형제 덕이 있단 말이야. 간목이 을목이 있을 때는 형제 덕이 없다고 했죠. 그죠. 이럴 때는 어? 든든한 내 형제의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위해시신 할 때 인자죠. 봄이니까. 그죠. 봄이고 아주 포근한 사람 자체는 굉장히 착하고 어질단 말이야. 단지 이제 간목은 너무 꼿꼿하죠. 그죠. 너무 꼿꼿하다 보니까 고개 숙여 있는 거 싫어하죠. 그죠. 그 직장 시간은 별로고. 선생이나 뭐예요 또? 오늘. 오늘 그죠. 사장을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을목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그죠. 부드러우니까 상냥한 빛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보고 또 병화하고 정화는 화일주는 불이기 때문에 성격이 불같이 급하지요. 그죠.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뒤끝은 없답니다. 화일주는 불이기 때문에 뒤끝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병화는 확 드러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직업 자체도 확 드러나는 직업이죠. 그죠. 앞에서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앞에서 뭐 앞장서서 뭐 한다는 거죠. 정화는 어때요. 밤에 불이니까 은은이 드러나는 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화는 하늘에 비례하죠. 그죠. 별이기 때문에 스타나게 되죠. 정기불이 번쩍번쩍하는 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그리고 또 예술하고 관련된 것. 그죠. 활약이 하는 것. 그런 게 좋겠죠. 그죠. 그니까 병화하고 정화하고 틀린 겁니다. 정화는 보통 정화들이 보면 밤을 좋아하지. 그죠. 밤에 활동하는 직업이 많단 말이에요. 또 우리 밤에 보면은 이게 하늘에 별이라 했잖아요. 그죠. 별이라 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칠성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나 침술이나 그런데도 참 좋아요. 건강하고 관련된 직업도 참 좋겠죠. 자. 토는 무조건 중앙을 주제하는 신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토는 항상 중립적입니다. 자기한테 타치 않으면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안해요. 또 무토는 무토는 큰 땅이죠. 그죠. 속이 있고 마음이 넓다. 그죠. 이거는 지층이 아주 두껍죠. 그죠. 이거는 지층이 얇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토는 항상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봅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하늘에서 뭐라 그러세요. 구름이라 했죠. 이거는 뭐예요. 이 바람이야. 바람. 이게 만약에 일주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건 뭐예요. 내 앉아있는 그러니까 여자다. 그런 것 같으면 남자. 남편의 자리죠. 그죠. 항상 남편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둥둥 떠다녀야 되죠. 그죠. 또 그걸로 보면은 그림 자체를 보면은 항상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죽창이란다. 죽창. 항상 남편 때문에 자불안색이야. 대석기토가 성격이 또 꼼꼼하고 간섭하기 좋아하고. 그죠. 이런 사람은 기록적인 사람고요. 남자라도 제분에 말해주세요. 남자라도 결혼을 하면은 가계부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경고만 전에 내가 자기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 봐달래요. 갱신일출로 봐주세요. 교과적으로 막 깡패하니까 다른 거 보지도 안하고 진짜 깡패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조직 있잖아요. 그거 들어간 거야. 나중에 내가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실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경고만 보석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칼 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깡다고 좋은 사람 여자라도 경고 밀주는 절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굽혀요. 신금은 면도칼에서 딱딱 따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허튼 짓은 절대 안해요. 신금일주는 특히 신금일 경향이나 원래 그게 영증기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할 때 이거는 셀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사람행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에 해당되죠. 그죠.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있잖아. 그죠. 부처님한테 절대 안해요. 아무리 신가시고 해도 나중에 어쩔 수 있어서 가할 때는 그렇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딘는 다른데 의지 안하고 오직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산다는 아주 지극한 현실주의자야. 특히 신금일주의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안되면 그거까지고 맨날 며칠을 될 때까지 신경쓰는 사람이 신금이란 말이에요. 경금은 큰 칼이고 신금은 조그만 면도 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임수는 큰 물이고 개수는 작은 물이죠. 그죠? 셧물에 해당되는 큰 바다 하영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자 수는 지혜를 나타내죠. 그죠? 지혜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임기용빈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머리를 잘 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만약에 해수나 개수가 지지에 해수가 큰 물이 되는 거예요. 신이나 이게 있는 것 때문에 포부는 대단하다. 그죠? 물은 시시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 그걸로 보면 사조에 보면 나중에 역마살도 배우고 하는데 역마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임수나 개수일주는 있잖아요. 역마가 없어도 이 자체가 물이 뭐예요? 물 자체가 역마예요. 그죠? 대부분 외국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이런 사람 수일주야. 역마가 없어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물건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또 물은 가두어놓으면 썩잖아요. 그죠? 썩기 때문에 항상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안하면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집안에 있으면 병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수일주는 활동을 안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면 크게 맞으니까 가하면 되고 또 한 가지 가하는 거는 우리 지지 육합하고 삼합을 배웠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가보다 여기는 보면 오미 하도 되고 해묘 삼합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목이 굉장히 왕하죠. 그죠? 왕할 때는 이게 간목이 어때요? 간목이 아주 잘 자라겠지요. 근데 이제 다르게 다르게 이게 이게 신자진수 수국이죠. 이게 운이 잘못 풀리면 이 큰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잖아요. 그죠? 부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평생 어떻게 했어요? 한 군데 자리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쓸 곳이 없단 말이에요. 부목이 되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변을 하면 되겠죠? 갑오가 있다. 이거는 인이고 술이다. 이럴 경우에 전부 다 화국이잖아요. 그죠? 인호술이니까 이 간목 성격 얘기를 하는데 원래 본성 이거는 아까 천강 가지고 하는 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본성이 그렇는데 이게 뭐요? 내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불에 타버리니까 그죠? 성격이 얼마나 급하게 서 그죠? 여기에다가 이걸 같이 가미시켜가지고 성격을 얘기해주면 다 맞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금기일색이 금기일색이다. 그죠? 금기 이런 사람은 성격이 어떻겠어요? 성격이 전부 다 금이니까 성격이 아주 날카롭단 말이에요. 간목이 자체는 굉장히 어질잖아요. 어질인자니까 어질지만 날카롭단 말이에요.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으니까 자 천간 일천간을 기준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지지에 뭐를 깔고 있나 뭐가 많으냐 그걸 가지고 보면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성격은 거의 다 맞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또 여자의 경우에 있잖아요. 여자의 경우에 열어들어가지고 정화인데 이 정화 자체가 불이잖아요. 자원에 태어나서 얼마나 몸이 차갑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무조건 냉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 불은 불인데 어때요? 끄져가는 불이라면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은 많은데 아주 차고 냉정한 그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